안녕하세요 달팽이 집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달팽이를 구경하는 고양이 젤리를 보고 계십니다 네 저 드디어 젤리네 집에 놀러왔습니다 제 친구네 집 고양이 인데요 네 몇 개월 전에 입양을 했다고 하는데 젤리야 그 휴지 보지 말고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젤리를 만나러 왔어요 젤리 안녕 네 젤리 지금 사실 낮시간이라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이모가 와서 이모 영상이 지금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잡을거야 장난감도 사왔어요 이거 젤리 주려고 사온 장난감 와 잘 잡았다 오 젤리 잘 잡았네 그리고 우리집 달팽이 엘리자베스 까맹이랑 금화 두마리 데리고 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열심히 달팽이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은 플레잉타임 이제 노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잉 오오오오 이거 좀 치워줄게 젤리 맘대로 놀아 맘대로 놀아 놀자 너 놀 땐 놀아야지 그치 이거 뭐에요 이거 뭐에요 젤리 좋아하는 반짝이에요 젤리 좋아하는 반짝이 정신없지 반짝이 젤리는 반짝거리는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해 가지고요 특별히 많이 반짝이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고양이님 고양이님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먼치킨 숏 레그 고양이 젤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까밍이랑 이건 금화 두마리 함께하고 있구요 그치